오늘은 찜닭을 한번 만들어서 저녁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추냅이 닦을 한번에 넣어주세요. 고추냅이 닦아줍니다. 고추냅이 닦아줍니다. 고추냅이 닦아줍니다. 고춧가루 두 보이소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다 앗 뜨거워 음 오늘도 못생긴 친구랑 카페로 왔습니다 왜 그렇게 생겨낸지 지랄 잘 저어 먹어라 야 근데 너도 영상에 나온 거 너무 못생기게 나왔어 못생기게 나온 게 아니라 엄청 잘 나왔다 생각해서 그거 해준 건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힙니다 지금 시간이 7시인데 차가 너무 막혀요 너무 막혀요 너무 막혀요 네 방금 집으로 돌아왔고요 외출하면서 이거 케익이 정말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케익을 사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이거 먹으면서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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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러졌어요 저희 집 제가 여기 산지 3년정도 됐는데 벌써 이거 부러진게 여러번이거든요 맨날 바꾸는데 이 집 아파트가 잘못 지어졌나 부러진거 제가 쿠팡에서 주문했거든요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걸지 다음번에 고장나면 그때는 전문가를 불러야겠습니다. 너무 힘들어요 진짜.